자 그러면 첫번째 신상몰라이브 떼제 메들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운전해보시니까 오늘은. 저는 정말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상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 정말 그리고 성령카라고 해야겠네요. 저는 느끼기에는 달리려고 했거든요. 수폭화 같은 성경을 했는데 우리 지디의 감각이 천천히. 그런데 달리려고 하다가 몸은 우유가 했는데 그러면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나도 운전할 때 잘해야지. 비우쳤습니다. 일형 성어를. 아, 일형 성어를 했대요. 지난 시간 댓글 중에 그거 생각나네요. 흥겨운 고피 풀린 마마지 오디오빠와 어린 마부 지디. 맞아요. 저의 어린 마부였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내 영혼이 깨끗해진 것 같다고요. 이 테레사 0303님이. 그리고 내 영혼이 같이. 이아나 68님도. 그리고 진짜 박수치면서 기도 손도 하시고 엄지척도 올려주시고 우리 혜선5273님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이렇게. 아침부터 뜨재성가 너무 좋다고 우리. 이것이 진짜 하늘의 영혼의 진심이죠. 진심.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상표되고. 호말이고. 허상이고. 만찬인데 이렇게 여기 댓글 다 주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열어서 손가락을 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의 저분의 신앙이 최후의 만찬 같은 아름다우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HPDMLGLA 이 분은 윤리완나 씨거든요. 거제도에서 참여하시는. 거제도. 네. 하트 열심히 누르면서 참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트 누르는 그 박자로 그대로 한 곡 더. 떼재성가 불러봐야겠죠. 이것도 떼재에서 진짜 많이 부르는. 그리고 피정할 때 진짜 많이 부르는 손 같네요. 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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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하여.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하여. 주님 안에 숨 두려워 마라 걱정해 마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마라 걱정해 마라 주님 안에 숨 운전해 주셔야죠 좀 천천히 해볼게요 두려워 마라 걱정해 마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마라 걱정해 마라 주님 안에 숨 두려워 마라 걱정해 마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마라 걱정해 마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아멘 아멘 빵톡으로 다현 아네스 님이 같이 기도문 같은 가사를 씹어주시고 아침에 울려 퍼지는 성가가 참 아름답습니다 야생화 씨는 최상의 악기가 사람의 목소리라는데 최상의 악기를 갖고 계시는군요 우리 오교 오빠 최상의 악기 중에 하나죠 진짜 이게 주님꺼 맞아요 여기서 고백을 잘해 나한테 돌리면 큰일 귀천 불러주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음으음 hill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이 귀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곡이 오늘 1부 마무리하는 곡이 될 것 같아요 쭉 부르면서 1부 마무리할 때까지 신상 라이브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슬도 손에 손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넓히 담게 단 둘이서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슴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감사합니다 1부가 끝났습니다 아 여지러워 오늘 최선이라는 일이네